삼성전자가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2009년 첫 글로벌 1위 달성 이후 15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옹기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33%의 시장 점유율로 연간 20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 모듈러 디스플레이 터월과 초슬림 두께와 균일한 베젤 디자이너로 뛰어난 몰입감을 선사하는 스마트 사이니지, 스포츠와 랜드마크 시장부터 전기차 충전소 맞춤형 아웃도어 사이니지, 교육시장의 최적화 전자 칠판 삼성 플립 프로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지에 맞는 차별화된 상업용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편의성을 높인 더월 올인원과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더월 등 끊임없는 제품 혁신을 바탕으로 더월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정훈 부사장은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5년 연속 세계 1위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반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의 필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B2B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